밤사이 충청과 경북, 호남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강우량으로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였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차량이나 주택 등의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본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밤사이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특히나 호남과 경북, 충청 지역에 정말 호우가 집중이 됐는데 남부지방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시간당 140mm의 비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현재 비 상황부터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많이 내렸던 시간은 새벽 자정부터 한 5시, 6시 정도까지인데요.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어떤 위험한 고비는 넘긴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 비가 약해지지 않고 계속 한 오늘 저녁까지 이어졌다면 아마 아까 그 달이 강하천들 영상을 봤는데 그게 이제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는 이제 소강상태에 들어갑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정도에만 비구름이 있고 내륙은 완전히 구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벤트로서의 강수 최대 고비는 넘겼고 이 비가 그친 이후에 한 2, 3일 정도는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큰 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는데 그게 이번과 같은 그런 어떤 100mm,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런 양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큰 고비는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당 100mm, 140mm라는 게 사실은 실감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수치라고 하고 이게 점점 강우량이 커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좀 찾아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mm 비가 내렸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린 거거든요. 24시간에. 그런데 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는 건 엄청난 비의 양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국 62개 유인관측 지점의 1시간 최다 기록을 보면 대개 그 지역에서 1시간에 100mm 넘는 그런 1시간 최다 기록을 가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비공식 자동 관측 장비이지만 동작구에서, 서울 동작구에서 시간당 141.5mm의 비가 내려서 그 일대가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군산 지역에서 또 100mm가 넘는 군산 지역은 작년에도 시간당 130mm 비가 내려서 큰 침수 피해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강수량인데 요즘은 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구가 그만큼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과거보다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쉽게 최근 들어서 자주 나타났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많은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독 밤에 장맛비가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있긴 위에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낮에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높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포화 수증기의 양이 산 공기보다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주머니가 낮에 크고 밤에 해가 없는 밤에는 물주머니가 낮보다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수증기가 있더라도 포화 수증기의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넘치는 비가 되기 쉬운 거고요. 또 비를 공급해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1.5km에서 3km 정도 사이 하층에 강한 바람인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층 Z가 있는데 이게 낮에 햇빛에 있을 때는 어떤 난류 때문에 속도가 밤에 해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에서보다 하층 Z가 낮에는 약하고 밤에 강해지거든요. 하층 Z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를 공급해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해가 지고 나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의 상층부에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하층 간에 기온 차가 크게 되고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비구름이 더 발달하게 되죠. 그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낮에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이면 많이 오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밤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또 우리나라 여름철에 과거에도 장마 기간 중에 밤에 그렇게 집중호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기상학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중대본의 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전국의 강하천들이 지금 중부지방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강하천이 넘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비상사태가 좀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비가 그쳤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벤트로서의 어떤 위험한 상황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행정안전부의 조치들이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도 중지가 되는데 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내릴 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장마철, 태풍 올 때, 비 많은 비 올 때 기차들이 서서히 서양을 하거나 또는 임시 정차를 하는데 그만큼 그 철로 지반이 비로 인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그 많은 비 올 때 그런 어떤 사전 예비 방어적인 조치들이 철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매년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청 지역이라든가 경북, 전북 등의 경우는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발령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피해도 이제 많고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첫 번째 피해를 큰 보는 이유는 범람 때문에 그런 홍수 피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게 이제 산사태 피해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만큼의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서울에서 나타난 기억이 나는데 어김없이 매년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경북 안동 지방이나 영천 이쪽 지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지역들이 경사가 한 30도 이상으로 급한 경사가 있는 곳들은 그런 많은 비가 오면 지반이 물러졌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위에 부분에 인도를 내거나 또는 전화주택을 짓는다고 산을 깎아 떼거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단히 위험한데 그런 부근에 있는 분들은 많은 비가 올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있는데 자, 어디에서 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런 어떤 경사가 급한 산 주변에 살고 있으면 바람이 강하게 불지도 않는데 소리가 우르릉 소리가 난다거나 나무가 기울어진다거나 전봇대가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면은 이미 저 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때는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각 방향으로 멀리 빨리 대피를 해야 되고 빨리 인근에 소리를 쳐서 알리고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있어 보일 때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또 이번 집중으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가 좀 침수가 돼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하 2층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주차장과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침수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매년 올 때 지하주택이 침수돼서 아까운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지하주차장에 물이 잠겨서 차를 빼러 갔다가 또 포항에서 흰남도 태풍 때 그랬고 또 지하차도에 불이 들어갔을 때 작년에 궁평 지하차도 같이 큰 피해가 났는데 이번에는 또 역시 다양하게 지하시설물들은 많은 비가 올 때 역시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쪽으로 물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엘리베이터에 물이 찬 이런 피해 현상은 제가 처음 소식을 접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겠고 빨리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전기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물이 차 들어올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빨리 연락을 취해서 안에 있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세워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충고 옥천군에서는 온벽 붕괴로 인해서 실종된 분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온벽이라든가 축대 같은 부분들도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아까 산사태와 같은 원리인데 그런 온벽이나 공사 현장 같은 주변이 위험하죠.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늘 발생하는 그런 어떤 피해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온벽을 뭘 고친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마철 사전 대비 조치 사항 중에 약한 온벽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 이런 대비 방법, 대비책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 호우를 앞두고는 그런 어떤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을 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늘 겪었던, 요즘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지하시설물을 많이 하잖아요. 지하주차장, 지하 어떤 주택, 지하차도. 낮은 곳에 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들을 잘 숙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강하천 범람, 요즘에는 강 주변에 산책로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런 어떤 강 주변에 산책을 당연히 삼가해야 되겠고. 또 밤에 비가 오는데 논의 물 관리를 위해서 또 나간다거나 이런 어떤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피해들이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름철에 늘 계곡에서 야영객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는 119 구조대원들이 강에서 이렇게 로프로 그런 구조하는 모습을 잘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강하천에서 야영하는 데에 대한 위험 어떤 안전 방법을 터득을 하고 알게 됐다는 건데요. 요즘에 늘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산사태 또는 지하차도 침수, 지하주택 침수 이런 피해들이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여름 전에 이미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늘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비가 많이 오면 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그런 여름철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건물 이런 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지대라는 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지역을 한 서너 시간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어가지고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대처 방법들. 그래서 우리 방제 전문가가 말하기를 재난, 비가 많이 왔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 도망가는 방법이라면 36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왜냐하면 그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강한 비가 아까 말한 시간당 100mm 이 정도가 한두 시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특히 밤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좀 높은 지역으로 대피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